네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의 강바울전략팀장입니다. 시청자분들의 투자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기 위해 영상을 찍게 되었구요. 지금부터 하는 분석은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그 점을 참고해주시고 시청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기업은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이구요. 코드번호는 011-07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간 2월 24일 오후 3시 31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에서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 이노텍이라는 기업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LG 이노텍은 첨단 소재, 전자 부품 전문 업체로서 광학 솔루션 부분, 기판 소재 부분, 전자 부품 부분 등을 영위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이 중에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광학 솔루션 부분의 매출이 가장 높게 나오고 있는데 카메라 모드를 생산 판매하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애플사의 카메라 모드를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애플 관련된 모멘텀을 어느정도 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전자 부품 부문이 계속해서 적자를 기록했었는데 올해부터 흑자 전환이 예상되면서 매출액과 실적이 크게 늘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지금 LG 이노텍의 재무제표를 보시더라도요. 꾸준하게 영업이익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기업도 계속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바라본다면 우상향 해주는 그런 기업이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차트 자체를 보시게 되면 약 7.4%가량 큰 폭으로 하락을 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락하고 있는 이유는 지금 지수 자체를 보시게 되면 오늘 코스피 지수가 코스피 지수가 약 2.4%가량 2.45%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수 자체가 너무 밀렸기 때문에 아래쪽으로 밀렸기 때문에 어느정도 조정을 받은 모습인데요. 이제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쭉 상승을 하다가 여기 고점에서 어느정도 차익실현 매물대가 나오면서 하락하고 그리고 지수가 급락하면서 이제 어느정도 큰 폭으로 하락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승추세선 다시 한번 그려보게 되면요. 상승추세선 그려보게 되면 현재는 이렇게 그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상승추세선도 완전히 이탈하면서 내려갔기 때문에 지금 내일의 주가와 지수 상황을 다시 한번 살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행히도 지금 41위동평균선에 지지를 받으면서 약간 아래꼬리를 달기는 했지만은 내일 지수가 반등을 주지 않으면은 아마 LG 이노텍도 계속해서 하락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하락을 하게 된다고 하면은 일단 첫번째로 이 41위동평균선의 지지선이 20만 900원대를 지지해주는지 한번 유심히 살펴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지하면서 반등하면은 괜찮겠지만 만약에 이탈을 하게 된다면은 그 다음 반등 구간으로는 어 약 보시게 되면은 아 이건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약 61위동평균선의 지지선이 18만 8천원대가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지금 지수 자체를 보더라도요.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아마 내일쯤에는 반등 나와주지 않을까 기술적으로라도 반등이 나와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내일의 지수 상황을 조금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지수가 반등을 준다고 하면은 아마 LG 이노텍 또한 상승해주지 않을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로는 일단 20만 900원대 이하로 이탈은 나오지 않을 것 같고요. 바로 반등을 주며 상승을 할 텐데 그때 상승했을 때 이 상승추세선 안까지 상승할지 아니면은 이 구간에서 박스권 그리면서 다시 주가를 다진 이후에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지 그 부분을 조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 본다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20만원대의 지지선 잘 버텨주는지 보시고 그리고 박스권 형성하면서 아마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박스권 형성하면서 이후에 모멘텀을 받고 상승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장기적으로 바라보게 된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아무래도 이제 기업의 매출과 실적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계속 성장성은 좋은 기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매출과 실적이 꾸준하게 늘어나는 기업이라면은 당연히 주가 또한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다만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수 자체가 밀렸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의 지수 후름을 한번 유심히 지켜보셔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LG 이노텍에 대해 리뷰를 해보았고요.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도 제가 계속 리뷰를 할 예정이오니 LG 이노텍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그날 주가 변호폭이 컸을 때는 저희 AP투자연구소 유튜브 채널에 오셔가지고요. 그에 따른 정보 얻어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 매일매일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무료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저희 홈페이지에 게시가 되는데요. 저희 홈페이지에 오는 방법으로는 네이버나 아니면 다른 포털사이트 검색창에 AP투자연구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위쪽에 AP투자연구소 링크가 보이게 됩니다. 이 링크를 통해서 들어가게 되면 저희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 중에서 이제 가운데에 라이브라고 초록색으로 깜빡거리는 카테고리 보이십니까? 여기에 이제 무료 종목들을 추천해드리고 있는데 2021년 무료 추천 종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카테고리 들어가시게 되면 이렇게 매일마다 무료로 종목을 추천해드리고 그걸 이제 매일마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이제 저번주 금요일날 추천했던 종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면요. 일단은 오전 7시 47분, 금요일날에는 오전 7시 47분부터 리딩을 시작했고요. 그리고 이제 보시게 되면은 그 전날 미증시부터 시왕까지 모두 설명을 드리면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9시부터는 종목 추천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종목 추천 같은 경우에는 두 종목에서 세 종목 정도 추천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종목을 추천해드릴 때는 기존 기준 매수가하고 그리고 목표가, 손절가를 제시하며 추천드리고 있으며 목표가에 도달했을 때는 목표가에 도달했다고 리딩을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또한 하락하는 종목에 대해서도 그에 따른 대처를 실시간으로 리딩해드리고 있습니다. 이런 무료 추천 종목 같은 경우에는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회원가입을 하지 않으셔도 저희 이제 AP투자연구소 홈페이지에 들어오시게 되면은 누구든지 이제 열람을 하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혹시나 이런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시거나 아니면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언제든 저희 홈페이지에 오셔가지고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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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